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요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중 무역협상 잘 될 거다. 트럼프가 더 이상 과학의 이전처럼 무리해서 끌고 가기 어렵다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려왔거든요. 지난 주말 금요일 증시도 스몰 딜 합의 근접 곧 서명한다는 얘기 흘러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S&P가 거의 신고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시총 타피어들 쪽에서의 시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매주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드리는 게 확산, 확산, 확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즈들이 무리하게 움직인다든지 좀 과하게 쏠리는 시세들이 많았지 전반적으로 확산 쪽에 기대를 주는 그림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고요. 우리 얼마 전만 하더라도 1200원 넘어선 환율에서 우려 많이 하는 그림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찌그러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 불리하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일단 이번 주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FOMC입니다. 좀 이따 제가 점도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금리 한 번 더 내린답니다. 금리를 한 번 더 내리고 나면 점도표상의 중앙값에서 조금 밑으로 하회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점도표상에서 위치를 놓고 보면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와 더 내리는 건 무리다라는 부분들이 FRB 의원들 사이에서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인하 쪽으로 거의 100%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나면 그 다음 시장이 주목하는 건 뭘까요?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코멘트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 가능한 것들은 요즘 제조업지 표준 많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라는 부분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차트 많이 보여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기 전에는 생산량도 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이번 주에 한번 체크하게 될 것 같고요. 11월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 관세 얘기라든지 APEC이라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웨이 제재를 지금 유해 시켜놓은 상황인데 유해의 데드라인이 11월 중순에 돌아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죠. 중국의 대표기업 하웨이에 대해서 더 이상 충격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합의에 근접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홍콩, 요즘 뉴스에서 헤드라인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원차이나를 슬쩍슬쩍 건드렸었던 미국이고 중국이 절대 참지 못하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런 영린 같은 부분이 홍콩 얘기였는데 그 부분도 11월에 얘기가 나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금주에는 제조업 지표 그리고 FRB 얘기를 주목해서 보게 될 텐데요. FRB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ME 패드 배치를 참고해서 보면 인하 확률은 거의 100%에 근접을 했고요. 동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0월보다는 11월 가능성이 높아져요. 요즘은 10월 2달, 다음 주에 내릴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네, 이번 주죠.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건 목요일입니다. 여기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의 기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나와도 이거 뭐 엄청난 호재예요 라고 반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파워 코멘트에서 다음 페이지 먼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 금리, F5의 금리는 여기거든요, 여기. 이 수준에 놓여져 있는 중앙값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점도 표상으로 봤을 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위쪽이 네,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중앙값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더 내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해서 쳐다볼 거고 아마도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내린다 쪽으로 또 표가 막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의원들 쪽에서는 야, 이거를 시장 기대에 맞춰줘야 되는 건지 그럼 우리가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건지 상당한 고민이 생길 거거든요. 파월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게 금주의 FOMC 주목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달러가는 강세를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달러 부담 떨어집니다. 달러 부담 떨어지고 나면 원달러 부담 떨어질 거고요. 원달러 부담 떨어지면 외국인들 수급은 복귀하기 마련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이번 주 파월 코멘트에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뉘앙스만 풍겨도 달러가는 또다시 한 번 부담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면서 시장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런 부분들의 좀 가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가치다 보니까 쉽게 뽑아내는 그림을 못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주에 파월 코멘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도 2,100레벨을 크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내린다, 만다라는 여부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보다 빠른 금리 인하, 이전의 기대보다는 빠른 금리 인하가 출현이 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들이 많이 빠졌겠죠. 미 채권 수익률을 봤을 때는 장기보다는 단기가 많이 빠졌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단기 금리의 안정세를 상당 부분 만들어준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그림 나왔을 때 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건 뭐 역전되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다 경기 후퇴가 왔다라는 얘기들 많이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 좀 일시적으로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역전입니다. 역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우리 그 얘기할 때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단기 금리 차도 상당 부분의 안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 금요일 날 미증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재선을 앞두고 경기까지 찌그러지면 트럼프는 정말 재선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경기 후퇴 요인들을 막으려고 할 거고 그 막는 가장 첫 단추는 더 이상 중국이랑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니지가 형성이 될 테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중 간의 협의에 근접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예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뉴스들은 상당 부분 그 얘기에 맞아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부적인 요인을 쓰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 지피가 너무 찌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원래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해당 미국에서 생산을 그만큼 찍지 않으면 교육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자본 수입에 대해서 굉장한 플러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들어와서 미국 계좌분들이 털어먹고 챙겨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자본 수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역 수지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플러스는 다 제껴두고 우리 교육에서 마이너스야 라는 부분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충분히 어필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할게 라는 쪽의 제스처도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시계를 앞으로 돌리면 이제까지 전쟁 나는 것들 예전의 걸프전도 마찬가지고 전쟁 다 왜 났어요? 결국 에너지 때문에 났어요. 석유 때문에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 생산은 쉐일 오일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럼 더 이상 에너지에서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역에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점점 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충분히 불만을 어필을 했으면 무리하게 미국 시각 쪽으로 끌고 갈 이유도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보다는 수입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불만 가졌던 건 이거거든요. 우리는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아. 이거의 상당 부분은 중국 때문이야라는 얘기로 오랜 기간 끌고 왔어요. 지금 벌써 미중 무역전쟁 얘기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충분히 어필할 만큼 불만은 어필했다. 여기에서 이제 합의할 시점도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달러 부담들을 상당 부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부담이 떨어지고 과거에 코스피하고 외국인 수급하고 원달러 환율 보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지난주에 이틀 좀 매도가 실리긴 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 선물 수급 보면 매수가 상당 부분 연속성을 띄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한 기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달러 강세 둔화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 FOMC에서 혹시 뭐를 연준의 외파적 시각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치 보는 국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있는 그림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번 주 FOMC에서 호재를 확인한다면 우리 시장 2,1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고 혹은 담을 것이냐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종목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확산 얘기를 몇 주째 두 번째 코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미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슨은 올라왔지 별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슨입니다. 반도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산이 이제 나올 시점입니다, 나올 시점입니다라는 얘기로 또 한 번 의견을 냅니다. 먼저 종목 얘기를 이제 쭉 이어갈 텐데 삼성바이오 얘기서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삼성바이오가 소위 말해서 요즘 뉴스에 또 이재용 부회장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과거에 나오면 삼성바이오 주가는 어땠어요? 계속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재용 부회장 뉴스에 계속 나오고 해도 더 이상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녹일 만큼 녹였다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에서 상당 부분의 포인트를 획득했다라는 점입니다. 뭐냐 하면 실적 뚜껑을 딱 3분기 실적을 열고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25% 올랐더라고요.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또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계속 얘기해 왔었던 거는 정말 오래된 얘기고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기대보다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최근 삼성바이오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반등폭이 낮지 않죠. 물론 뭐 시장에서 바이오가 강세였잖아. 뭐 이런 얘기들로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부 반영은 됐겠죠. 하지만 예전에 뭐 바이오 시세 때 삼성바이오 시세가 좋았나요.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래 그럼 돈 버는 바이오 몇 개나 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바이오 몇 개 안 되는 바이오 중에 그래 그러면 뭐 대장으로 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도 살아있고 기관 수급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개선이 안 나왔습니다만 주가 강세를 상당 부분 연출해 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바이오 실적 얘기에서 바이오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여기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삼성바이오 좋아지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거 많이 들고 있는 애가 좋아지겠죠. 그럼 그거 많이 들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물산이죠. 네 삼성물산이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최근 각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물산 우리 얼마 전에 9만원도 깨졌네 이거 8만원도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도 주고받았은 게 얼마 전 얘기 같은데 벌써 9만원도 중반이에요. 수급도 외국인들 쪽에서 상당 부분 살아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삼성과의 백기사 수급이 있는 애들 KCC죠. 그래서 KCC는 아직 반응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등을 만들어냈고 아직 수급도는 기관들 쪽에서 일부 잡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바이오 실적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또 이제 시세 괜찮은 것들 중에 SK네트웍스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조화진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매출이 YUI 값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00%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실적표 들어가서 보니까 예전에 SK네트웍스면 뭐 하던 애들이에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유통이라든지 SK주유소 진행할 때 SK네트워크 직역 이런 거 써있었잖아요. 이거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심기업이었는데 지금 SK네트웍스는 뭐해요? SK렌터카, SK매직, 렌탈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력적인 산업인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심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SK네트워크에서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왔고 이런 것들 한번 보면 평소에 거래가 50만, 60만 뜨던 것들이 이제 뭐 300만 가까이 뜹니다. 300만 가까이 뜨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합치면 100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되는 세 주 중에 한 주는 외국인 아니면 메이저가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주가도 그렇고 차트, 수급, 실적 우리가 주식기에 삼박자가 뭐예요? 실적, 수급, 차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SK네트워크 또 한번 봤고요. 그럼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실적 나오고 나서 한번 반응 나올 거 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또 꼽아보면 오늘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SKC 코롱 PI인데요. 여기에 예전에는 SKC 코롱 PI 얘기할 때 우리 뭐부터 얘기했어요? 폴더블폰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거든요. 요즘 폴더블폰을 뭐 매장 같은 데 가면 저는 전시되어 있는 것만 보지 이렇게 주변에서 쓰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죠. 뭐 비싸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LCD TV가 천만 원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뭐 결혼하고 그럴 때 보면 LCD TV가 천몇백만 원, 이천만 원 그랬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0만 원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면 사실 비싸고요. 수요가 확산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센세이션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블폰이 나오고 나서 듀얼 화면이 나오고 나서 아 이거는 좀 과거보다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KC 코롱피아이가 분위기상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출하가 긍정적이진 않았으니까 오늘 발표되는 실적이 여기 서프라이즈를 찍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매각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SKC 코롱피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 기관들 수급 중심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상당 부분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표가 앞에 표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 부분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앞에 있던 SK 네트워크 수급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차트 수급 오늘 나오는 실적이 서프라이즈는 안 찍어도 기대감이 살아있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종목 SKC 코롱피아이까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세 장 흐름들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종목을 볼 거냐인데 관심 종목까지 봤습니다. 시간이 오늘 돼서요. 앞서 말씀하신 걸로 전략은 가름하고요.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한국수자증권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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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